서리 센츄럴 역에 지어지는 팝웨이, 개발사, 보사 자회사 블루스카이, CEO 네을 보사, 위치, 서리 센츄럴 역 뛰면 2분, 가격, 스튜디오 시작가 30만불 후반대, 1배드룸 시작가 50만불 중반대, 1배드룸 엔텐 시작가 60만불 중반대, 2배드룸 시작가 70만불 초반입니다. 이번주 2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스티반 부동산의 단독 프리뷰 이벤트, 자리는 아쉽게도 18분밖에 못 모십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른 전화보다는 카톡 채널로 주세요. 전화는 좀 불통나고 있습니다. 보시기도 전에 벌써 완판될 예감이 듭니다. 그날 그냥 찾아오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사전 등록 필수입니다. 백신 카드와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그럼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날 뵙겠습니다.